자 반갑습니다. 화학 박오진선생입니다. 지금 2학년이라 그랬지. 2학년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왜냐하면 3학년들은 어차피 다 열심히 한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2학년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희들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지. 특히 과학은 그렇단 말이야. 일단 지금 수능이 말이야. 너희들 지금 2학년이라고 해서 내신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수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들 진짜 입시를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수능 공부를 2학년 때부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하면 내신은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통째로 딱 해둬야 수능도 잘 볼 수 있고 내신도 잘 볼 수 있고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별로 골라가지고 그냥 전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단어별로 그냥 지금 지금 외웠던 것들은 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겸해서 내신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 수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수능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올해부터 너희 마찬가지고 수능을 과학에서 두 과목만 보지. 그래서 지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세 과목을 봤거든. 작년까지 세 과목을 봤지. 세 과목을 선택할 때는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거의 두 과목을 실제로 반영했었거든. 그러니까 세 과목을 일단 시험을 친다고. 그런데 공부는 실제로 두 과목만 했다고. 그러니까 한 과목은 공부도 안 하고 시험만 치니까 이게 점수가 한 과목은 거의 안 나오겠지. 그건 버리는 과목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베이스로 쫙 깔아주니까 그러니까 등급이 같은 점수를 받아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등급이 잘 나왔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올해 모의고사 치고 너희들 3학년들 보면 점수는 뭐 그러니까 잘 나왔는데 작년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 도대체가 등급이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두 과목만 공부해가지고 두 과목만 시험 치니까 어때?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는 사람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편이다. 등급이 잘 안 나온다 하는 걸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과목만 치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두 과목만 공부하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일단 잘 나오는 데다가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과학을 하나만 틀려도 2등급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꼼꼼하게 실수도 안 하고 이렇게 시험을 치도록 미리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3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늦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너희들 논술 면접이 좋은 대학 갈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 알겠지? 하이큰 대학은 별로 따로 준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고 나는 좀 좋은 대학 가고 싶다 하면 논술 면접 같은 걸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좋은 거는 지금은 교과 내에서 다 내고 있지. 그리고 옛날에는 통합과학 전체에서 내고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물리면 물리, 화학은 화학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시험 치는 경우가 많아졌지. 논술도 되게 그렇게 나온다고 연구도 이렇게 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화학만 공부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태 약간 주의해야 될 거는 완 과목뿐만 아니라 하완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2까지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론 하이큰은 그렇지 않은데 좀 좋은 대학 가려면 완, 투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준비도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면 이제 다 돼. 그러니까 수능 교과 내용 개념 이해를 하면 내신도 되지, 수능도 되지, 논술 면접까지 다 준비가 되니까 공부하기는 편해졌다고. 그런데 그거를 미리 빨리 안 하고는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3학년 때 만급할 때, 3학년 때 시작하면 늦게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게 일찍 시작해라. 과학을 일찍 시작해야만 좋은 점수가 나온다 하는 게 가장 강조하는 거다. 그러고 이제 공부를 2학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좀 이야기하면 일단 과학은 다 그렇지만 화학은 특히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내용을 이해해야 되지. 무슨 내용도 잘 모르는 게 개념도 잘 모르면서 무슨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도 안 되고 그런 게 과학이지. 그냥 개념만 쫙 이해가 되면 문제는 저절로 다 풀린다. 연습만 약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시행해야 될 거라 문제 풀고 참고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2단원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 그거를 딱 핵심을 잡는 거란 말이야. 그것만 2학년 때 되어버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핵심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개념 이해를 완전히 끝내려고 하면 개념 완성반이 가장 좋겠지. 수업을 듣는다면. 그런데 너희들 수능을 제대로 치려면 개념 완성반이 있고 만족 완성반이라 그래가지고 좀 심화 과정하는 것도 있고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좀 더 실전적으로 수업하는 거야. 그다음에 문제풀이반도 하고 파이날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런 건 3학년 때 시작하면 그게 다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적어도 겨울방학까지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3학년 되기 전까지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그게 이제 개념 완성반을 끝내두는 거다. 그런데 개념이 얘만 제대로 되고 나면 문제 뭐 개념 완성반을 들으면 일단 시험치면 거의 다 만점 나온다. 알겠지. 지금 재수생들 내가 한 반을 조사를 해보면 저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는데 개념 완성반을 딱 끝내고 수업을 그러니까 시험을 쳤는데 3분의 1이 만점 받았고 3분의 1이 하나 틀렸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세 개 틀린 사람도 몇 명 있지만 40점 이하는 하여튼 한 5명 이내었다고 100명 중에. 그러니까 개념 완성반만 들으면 실수하지 않는다면 거의 만점이 나온다. 이 말이 다 알겠지. 그런데 그게 개념 완성반을 미리 안 해두면 이게 이제 3회 형태에 대해서는 문제 푸는 연습하고 그냥 좀 심화 과정을 좀 해야 되겠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수능에서 다 쉬운 게 아니라 한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그걸 맞춰야만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개념 완성반을 한 번 짝 했다고 거의 다 되지만 그 다음에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그걸 맞추는 거는 부족하다 이 말이지. 그것까지 하려면 3학년 때 조금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2학년 때 개념 완성반을 끝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저번에도 내 한 분 학생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한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저번에 쳤을 때 6월 모의고사 오후에 딱 치고 나니까 와 이게 막 다 읽었던 것 나오고 그러니까 수업을 한 번 제대로 듣고 공부했더니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욕심문에는 이제 서울대를 가거나 무슨 이제 연구대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니 하려니까 2과목을 자기는 공부를 안 한 거라. 그러니까 2과목이 있어야 이제 면접도 보고 서울대는 또 2과목 꼭 하나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시작해도 되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말해서 시작해도 되는데 2과목은 1보다 공부해야 될 게 좀 더 많고 수능만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2를 시작하는 거는 지금 7월 달이잖아. 7월 달에 지금부터 2를 시작하면은 이건 상당히 이제 다른 과목보다 공부를 많이 집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피해를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고 봐야 되겠지. 만약에 이제 2학년 때 2를 수능을 선택을 안 해도 2를 좀 봐두었다면은 꿈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너희들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은 어차피 너희들 내신도 보고 3학년 때 2과목도 내신 보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3학년 때 1뿐만 아니라 2 내신으로 하는 학교도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근하고 싶은 거는 2학년 때 그제 어차피 내신 준비도 할 겸 그다음에 수능 준비도 할 겸 그제 그런데 논술 면접 준비도 할 겸 해가지고 1과목뿐만 아니라 2과목 선택을 2를 선택할지 그러니까 1 두 개에다가 2 하나 정도를 개념완 선판을 2학년 때는 공부해보는 게 좋아. 그냥 어차피 잘 봐봐. 논술 면접 하려면 2 하나가 꼭 필요하지. 수능 안 보더라도 그제. 그다음에 2가 있으면 뭐 서울대 같은 데는 2를 꼭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제.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내신 같은 거 어차피 2화하게 돼 있다고. 그때 가서 뭐 며칠 동안 바싹 한다고 해서 너희선 점수가 2가 뭐 학2가 뭐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겨울에 겨울방학대기 전까지 그러니까 겨울방학대까지 사모형대기 전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상행권이라면 일단 그 1 두 개하고 2 하나 정도를 일단 선택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개념완 선판을 딱 들어두면 그 중에서 이제 수능을 2개를 선택할 거고 하나는 내신과 논술 면접 준비하게 되겠지. 어차피 뭐 2까지 알면 1은 또 지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은 2과목만 하면 된다 하니까 1이 또 공부하기가 조금 분량이 작잖아. 1이 조금 쉽단 말이야. 그래서 1만 2과목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학년 때 같이 좀 하는 게 좋다. 알겠지. 그걸 주의하고. 하여튼 정리해보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찍 시작하는 거다. 알겠지. 3학년 돼서 개념완선판을 시작하면 이제 안 돼. 너희들 그 물론 이과생들한테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수학이다. 그냥 수학 못하면 너희들 대학 못 가요. 이과생은. 그냥 근데 수학을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수학은 뭐 한두 달 바삭해가지고 뭐 다 되는 게 아니잖아.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은 그제. 근데 지금 수학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 시험에서 수능에서. 수능이 좀 쉬워진 추세란 말이야. 수학이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에 막 수학이 엄청 어렵게 낼 때는 수학이 막 너무 큰 걸 크게 자우했다고. 그러니까 대학 입수에서 거의 많은 걸 대부분을 자우했는데 이게 수학이 쉬워져버리니까 변별력이 별로 안 생기는 거야. 좀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 일단 점수를 잘 못 받아버리면 이거는 뭐 그냥 좋은 데 갈 생각을 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수능으로 보더라도 과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 그 문과하고 다르다 알겠냐. 문과는 사회 과목이 그렇게 안 중요해. 논술 면접 보는 데도 별로 필요도 없고 사회 과목이 무슨 뭐 수능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알겠냐. 근데 과학은 같은 두 과목이라도 차이가 완전히 나. 이과생들은 수학 다음으로 과학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알겠지. 그래서 과학을 무시하고 있다가 그거는 뭐 다음에 하지 뭐 한 두 달 만에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알겠지. 미리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과생은 첫째 과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부터, 일찍부터 해야 된다. 이게 내가 최고 강조하는 거다 알겠지. 적어도 2학년 때 개념 완성반을 다 들어둬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공부할 때 지금 막 문제 풀리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2학년 때 가장 필수다. 이게 개념이 중간고사처럼 이게 단원별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개념 완성반을 왜 한 번 들어야 된다냐 하면 이게 다 연결돼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쫙 연결해서 한 번 들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딱 돼. 화학 전체가. 그래야만 이게 이제 어려운 거, 쉬운 거. 이게 막 그냥 외워가지고 한 번 해도 안 되는 게 딱 이해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그것과 관련된 게 그냥 다 풀려버리지. 그니까 수업 한 번 듣고 나면 다 되는데 이거를 막 그냥 그냥 외우니까 안 된단 말이야. 한 번 외워도 안 되는 게 화학이지. 그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단원별로 공부한 거 말고 중간고사식으로 공부한 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한 번 공부한 거 이게 꼭 필요하다. 그 두 가지를 일찍 시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통째로 이해하는 거 그거를 2학년 때 꼭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강조한다. 그리고 추가해서 가능하면 내가 좀 공부를 잘하고 상의권이고 진짜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2과목 한 과목까지 2학년 때 해두란 말이야. 3학년 때 가서 3학년 때는 선택에는 2과목 2과목만 해야 돼. 수능 볼 2과목만 해야 되지. 다른 과목을 못하는데 근데 실제로 좋은 대학을 가거나 2과목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능을 안 보더라도 2학년 때 안 해두면은 3학년 때 절대로 시작할 수 없고 그래가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봤단 말이야. 그거를 좀 강조한다. 하여튼 문제는 계획만 잡지 말고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빨리 시작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다. 공부는 지금 안 하면 다음 달 1일부터 공부하겠다. 이거는 그때 가면 또 못하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시작하는 거 그게 최고 중요하고 앞으로 앞으로 내년 3학년이 돼도 마찬가지다. 항상 고생을 해야 돼. 지금 현재 공부해야 된다. 일찍 시작해야 된다. 이거지 이제 자 이상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